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시청원들 텔러님입니다 오늘 해볼 챔피언은 탑불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뽑았거든 라이엇불츠 이걸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딜이 아니라 좀 딴딴한 거라고 하고 싶기 때문에 여진, 보호박, 깍떼, 샤송, 유피, 과잉성장, 마구의 신발, 비스킷 페달 들고 구멍을 두 개의 방어력 들어주고 점화, 전멸 들어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가자! 역시 몸조사 근데 오늘 진짜 트위치 시청자 미쳤다 내가 봤을 때 조회수 짱잘 나오겠다 상대 럼불이야? 괜찮을 것 같아 마이야 너 탑이 좋아 미드가 좋아 아니 너 진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지루야 너 뭐가 좋아 너 탑이 좋아 미드가 좋아 탑한다고? 그래 다 가라 이거 가볼까? 마법이 날 부른다 나 어차피 탱커라서 괜찮아 오늘은 사뿔츠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어 진지하게 해봅시다 어디보자 지루야 너 왜 템 안 사 미친놈 너, 너 너 한번만 더 나 빡치게 하면은 너랑 안해 아잉키 뭐지 형 형 오케이 어 야 안오냐? 와봐 한번 어 가자고? 나 젤드한테 하는 말이 없는데 흐흑 흐흑 흑 흑 흑 흑 흑 쓰레기 어 각이다 어 가져 하나 둘 오케이 딜기 완벽했고 응 나 보호막 있어 너 너가 그거 풀창 맞추면 나는 그거 전멸속으로 들어가 완벽해 야 근데 여진 좋다 여진이 세여 응 일부러 마누 아끼고 있잖아 쓰읍 안 아깝다 하나 오케이 와 나 집가야겠다 빨리 셰샷 다 오케이 아 니달리 잘했다 이거는 사실 니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깝친 겁니다 니달리 없는데 깝쳤으면은 제가 100% 죽었죠 100% 내가 지금은 나름 침착하게 하고 있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6렙되면 맞다이도 할만하거든요 좀 제드이다 보니까 급하게 싸우면 안 돼 파직스봇 음 뭐 도와 네 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싸우실 만한데 일부러 레벨 6 늦게 되려고 오케이 Fer 아 아깝다 저거는 각볼만한데 딜이 아까웠져 평타 한대만 더 때렸으면 됐는데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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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가면 근데 만화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생각보다 괜찮아 이거 약간 유동적으로 가서 휘황불꽃 망토같은거 가져도 되겠다 도망가자 아 이거 만화 수정 많이 가는 이유가 다 만화랑 상관이 있어 멀건가도 그렇고 어? 뒤질래? 왜 죽었냐 갑자기? 킬은 니가 다 먹어놓고 그렇게 되면 자가 안울거 아니여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좋됐다 잘했어 흐하하하하하하하 저건도 많이 웃겼다 흐흫 흐흫 아 진짜 이게 솔직히 마나보호막 있었으면 이겼거든요 보호막 없는게 아쉽네 그게 선으로 먼저 끄는걸 좀 해볼까? 아니 쿨감이 안되서 좀 그런데 자 끌어봐 뿡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한번 더 붕딜교 괜찮죠? 워드 박자 어? 이달리한테 갔다 너 튀어야돼 튀어야돼 나 지금 나 수창학원에 있거든 안돼 와줘 아 아 아 아니 어디로 저 굿모션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 아 일단은 생각해보겠습니다 양피지 먼저 가자 이거 야 잡템 잡템의 향연 아 이게 근데 단점이 라인클리어가 안되네 라인클리어가 안되는게 너무 크다 다 못먹었어 다 못먹었어 이씨 오케이 나도 퀸좀 먹어보고싶다 나 못먹어 너 못먹는다 안돼 싸우자 얘랑 놀아줘 쟤 나한테 오거든 쟤 아 이게 진짜 쟤 여기여기여기 잡아버려 오케이 쿨감 잔뜩 가야겠다 잡템의 향연 내 인생의 코어템은 없다 아 이거 왜 먹어 니가 유분 유분아 막으라고 내가 가죠? 내가 간다 그럼 내가 간다 넌 이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갈게 우후우 뿡 내 거야 이 새끼야 나도 이제 킬 좀 먹자 가자 가자 저거 나 살짝 느려지거든 천자타임 온 후에 가자 가자 하객진 가 하객진 오케 완벽해 이사모 슬슬 도와 밀자 도와 대천사의 지팡이 가자 40%완성 지금 상대가 야 이즈리얼 왜 저렇게 잘꺼니야 갑자기 우리팀 막 똥싼 사람은 없는데 아 도로고로 킬 먹었구나 쟤한테 왜 빨리 먹어야되는데 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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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괜찮아 괜찮아 난 이제 안괜찮아 갈게요 야 어그로 딱 끌고 이게 여진 아니었으면 어떻게 삽니까 진짜 이게 어그로핑봉의 신이지 이게 탱커지 탱커는 어그로를 끌어야지 탱인거에요 알았어요 딱 집갑니다 이제 어 야 내가 설마 럼블이 저렇게 마보같이 어 혼자있는데 내가 어? 뒤에 있는 애들도 모르고 지금 들어갔겠어요? 다 예상하고 들어간건데 일부러 말을 안한 이유가 말을하면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고 저애들에 신나가 바뀔거 알았기 때문에 야 우리팀 딜이 많은데 아니야 딜이 별로 없어 어 생각보다 딜이 없어 또 AP가야돼 이거 진지하게 말하는거에 만화보음악 있을때마다 그때가 나의 시작이다 아 진짜 니가 다 처먹으면 안된다고 어고 pointing 살려줘살려줘살려줘살려줘살려줘 쬘 ascular 아 하고 이제 못 가 야! 와우! 저게 왜 안 죽어? 저 무조건 죽는건데? 일로와 이 자식아 죽을거 같지 죽을거 같지 야 못들어가는 척 못들어가는 척 못들어가는 척 오케이! kara 따구 치 올려누렸구나! 이걸 노렸지 ㅋㅋ 이걸 노렸지 ㅋㅋ 이걸 노리고 내가 최대한 최대한 늦게 실드로 발동시킨거라고 어.. 미쳤다니까요 야..이 보스로치면 1페이지 2페이지 남겨있잖아 2페이지는 ㅈ밥이었지만 2페이지에는 ㅈㅣ밥이었다 이거지 정확하죠 이게 여진거의 골라..아! 서랜 나왔어! 아 재미없어 아잇떡 아잇재미있었는데 완벽했다 여러분들 불츠는 꼭 그랩을 잘하실 필요는 없어요 라인불츠니까 저는 방금 5인노발을 한겁니다 정확하게 자 불츠 에스메스 보세요 딜량도 봐봐 충실하잖아 충실해 맘에 듭니다 이게 사실 AP 나왔으면 완벽했는데 너무 좋아 끝